올해 2분기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3,04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채무는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1,145조 원을 넘은 데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가계빚도 1,90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5대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3년 전 금리가 0%대였던 때보다도 영끌이 더 심해질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559조 원을 넘어 6월 말보다 7조 6천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월간 기록을 집계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8월엔 더 큰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2일 기준으로 주담대 잔액은 7월보다 6조 1,400억 원 증가한 상태로 직전 증가폭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이나 한강변 중심으로 최근 고가 주택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신생아 등 내 보금자리론과 저리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일부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대 초저금리가 유지돼 영끌이 본격화된 2021년 8월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주문하며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20차례 넘게 인상했지만 빚은 잡히지 않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당국에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웅입니다. MBN 뉴스 김태웅입니다.